적절한 타이밍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호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개별 입지 전망을 볼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타이밍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입지에 대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적절한 타이밍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호재가 있을 때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호재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하락장입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는데 상승상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하락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 집을 어떻게 사 언제 그런 거 맞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는 호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입지적인 본질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문제보다요 본질적으로 이게 가격들을 상승시키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들을 잘 가늠하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 보니까 교통호재 들썩 이 동네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이게 이제 고양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 부동산이 들썩 이달 서해선 연장, GTX 부분 개통, 고양 은편에서 신설 검토 지금 이것 때문에 들썩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들썩인 것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데 비해서 되게 느리고요 여기와 맞물려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 8월 달에 서해선 일산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작동을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호재를 접근할 때요 시기를요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일산역 같은 경우는 서해선이 아주 좋은 노선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산에 숨통을 틔워지는 남북 간에 연결한 노선이죠 지금 현재 대곡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대곡 소사선이 7월 1일 날 연장이 되고 지금 8월 달에 이제 일산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통이 이제 충분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아주 좋은 노선은 아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의 시장들이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추위라서 이게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GTX는 내년인데 2028년까지 봐야 되겠죠 2029년 8년까지 GTX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가시권이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는 일단은 부분 개통을 하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고 입지 가치를 따질 때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상관없이 고향은요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서울하고 연결이 되게 잘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거래량들이 조금 좁아지고 거래량들이 조금 많아지는 추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고향 은평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고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면은 GTX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 노선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고향 시청역에서 저기 세전력까지 연결해서 서부선하고 연결됩니다 서부선하고 연결되면요 6호선, 1호선, 2호선, 9호선, 7호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되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장기적으로 보는 건 이슈를 보고 가는 거고요 이런 중기적이나 1년 정도, 1, 2년 정도 남은 건요 이거는 이 실제 개통과 이용에 대해서 바라보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의 시기와 딱 맞아가지고 뭐 이제 가격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이런 호재를요 단순하게 이게 중공이 된다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 중공이 남아있는 것들, 1년 남은 것들 근데 요런 부분들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서해선하고 GTX가 있으니까는 상관없지만은 은평선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고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지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이슈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슈를 중공까지 이걸 보고 가겠다가 이슈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입지의 가치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서 그리고 하락과 상승장을 보면서 이런 입지 가치를 따지고 가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고향은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뽑았고요 그리고 지금 먼데이 캠핑님께서 저번 주에 광명의 하안동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 되면은 좋아지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저번에 5월달에 나온 걸 놓쳤었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용적률을 2종에서 3종으로 올립니다 광명, 철산, 하안, 산만가구, 재건축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하안주공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으로 높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하안지구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있죠 철산도 통과한 데가 있고 12, 13구역 같은 경우 하안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이 다 안전진단위 예비안전진단위 통과를 했죠 5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이런 지역이 통과를 했습니다 종상향이 되면요 하안동의 가치는 훨씬 띕니다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물건적으로도 재건축이 이제 시작 초입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안동에 대한 부분들 저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광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광명 중에서 철산보다는 하안이 떨어지지만 하안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3종 일반 주거되면 그 땅의 가치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상향이 32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심의가 나와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입지 전망을 우리가 볼 때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금 알락 화목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알락 SK 바니어 대리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아파트를 살 건지 매도할 건지 매수할 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입지가 이 입지가 개인의 특성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지적인 것만 들으시려면 이런 댓글을 하셔도 되는데 동부올림픽은 어떤가요 좋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좋은 아파트지 물건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동에서 그래도 꼬리 쪽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면 동부올림픽 괜찮죠 그냥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동부올림픽을 사느냐 내가 언제 살 거냐 그리고 내가 샀느냐 이걸 갈아타느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개별 전망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좀 다실 때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좀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건 조금 구체화된 거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래일 거래가 활발해서 중개사들이 매물 찾느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호가도 높이고 매도도 보류를 했다 2025년 2월까지 팔아야 비가 새고 2025년 1월에 둔촌주공 입주장 있게 시기를 못 찾게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새로 갈지 2주택으로 갈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고래일을 팔았는데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비가세를 받는 게 일식일가구 2주택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고래일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간다고 하면요 이게 2025년 2월이 비가세를 받는 시기이긴 하지만요 팔지 않고 2주택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고래일보다 만약에 더 안 좋은 데로 갈 거면 일식일가구 2주택으로 가려면 이거는 팔면 안 되고요 거꾸로 고래일을 팔아서 강남으로 가는 물건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면 이거는 둔촌주공이 1월이면 그 3개월 이전부터 거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4년 10월 정도까지는 파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 입지 전망들은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구체화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이 있으면은 제가 댓글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입지 전망은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거를 좀 연두하시고 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